안녕하십니까. 본교육은 데이터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의 이해, 공공데이터의 이해,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입니다. 우선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란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 다른 객체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지식의 피라미드입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혜를 얻어내는 과정을 계층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B의 가격이 A 사이트는 10,000원, B 사이트는 12,000원이라는 데이터를 통해 A 사이트의 USB가 더 저렴하다는 정보를 얻게 되고, A 사이트에서 USB를 사야겠다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 사이트는 다른 상품들도 B 사이트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언어나 문자 등 설명이 필요한 데이터를 말하고,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 도형, 기호 등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회사 매출이 증가한다거나 제품이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등 주관적인 내용이고, 정량적 데이터는 매출이 25% 증가, 만족도가 80% 이상이라는 수치로 표현되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금융자본과 같은 수준의 신자본으로 부산되었습니다. 2012년 같은어에서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정의가 21세기의 원유로 표현되었으며, 데이터는 돈과 같은 금전자본보다 더 중요한 자본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화, 2차는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 3차는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자동화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AI 등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말하며, 데이터는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직,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사회,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 경제의 가치사슬입니다. 데이터 경제란 모든 데이터가 활용하기 쉽게, 자유롭게 흘러, 타 산업 발전에 총매 역할을 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데이터 경제에서는 데이터를 수집, 생산하거나 거래 등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데이터 가공 및 유통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산되는 속도 및 양이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말합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보면, 규모, 다양성, 속도의 3V를 말하며, 최근에는 가치, 정확성, 시각화를 합쳐서 6V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규모는 매우 거대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리 루이스와 채드 켈러한이 만든 인포그래픽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분동안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분동안 넷플릭스에서 사용자들이 76만 4천시간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구글에서는 410만개의 키워드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470만개의 비디오가 시청되고, 1억 9천만개의 이메일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IT 비용 감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 사물데이터 증가 등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데이터의 양적, 질적 팽창을 가져왔고, 데이터의 가공, 분석을 통해 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지능정보 기술로 인해, 제조, 교통, 의료, 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글로벌 ICT 기업이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대 기업 중 7개가 ICT 기업입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및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종류로는 공공행정, 국토교통, 보건의료 등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종류로는 공공데이터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계 각 정부기관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오픈데이터 헌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장의 원칙적 개방 적시성과 포괄성 등 6가지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추진 경과를 간략히 보면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발전되고 있습니다. 2019년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0년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품질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개념도를 보시면 품질관리 활동은 크게 계획단계, 구축단계, 운영단계, 활용단계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는 데이터 구축 이후 운영 및 활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품질 진단 사업 등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품질 이슈에 대한 원인이 데이터의 운영 및 활용 단계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의 품질관리 활동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의 구축부터 운영, 활용까지의 정보 생명 주기를 고려하여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되는 체계를 확보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계획단계 품질관리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각 기관은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추진 조직을 구성하며 소관 공공 데이터의 품질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구축 단계에서는 DB 구축 시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고 데이터 구조 일관성 확보, 오류데이터 유입 방지, 데이터 관련 산출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 기관은 소관 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연계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고,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현행화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단계에서 각 기관은 품질 오류 신고에 따른 접수 및 오류 개선 체계를 확보하고, 자체적인 데이터 활용 성과를 평가하는 선순환 체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의 추진 근거는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 공공 데이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법의 제12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 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공공 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의 담당 업무에는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2조 공공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품질 진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용자가 잘못 입력하거나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판매이자나 판매 금액 등의 오류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실제 매출액의 합계는 12만 6천원이지만, 보고서에는 오류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천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의사결정자에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이슈를 보면, 필수 데이터 감 누락, 유효한 형식 및 감 미준수, 동일 데이터 중복 등 데이터 품질 오류가 있을 경우, 비즈니스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 관리 비용 증가, 데이터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파일 데이터와 오픈 API 방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활용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포맷의 CSV 형태로 많이 제공합니다. 오픈 API는 IT 개발자들이 사용자 인증을 한 후,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자주 갱신되거나 대량일 경우 유용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기관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파일 데이터 중 하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열어보시면 파일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많은 모바일 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라는 모바일 앱은 한국환경공단 기상청, 한국천문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늘의 날씨, 바다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 기관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타기관 또는 민간 기업과의 융합 데이터 제공이 활성화되고 있어 앞으로의 데이터 활용 가치는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데이터 개념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